넌 사람 안 만나? 그런 거 없어 난 너 때문에 연애 불구야 너는... 별 받아야 돼 나는 왜 안 되냐고! 나 오늘 완전 야한 속옷 입었는데 안 궁금해?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? 나랑 자는 게 괴로워?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냐? 아... 제발 좀... 바보야, 여자는 말이야 안정을 느끼는 게 열정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여보세요? 그동안 나랑 있는 거 얼마나 고통이었겠냐노 너도 날 그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 가지고 싶다고 그랬어, 네가 어떤 누구라도 그 어디서라도 들어줄까? 됐어 그렇게 헤어지고 만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마 마음이 없어질 거야 아... 아마 마음이 없어질 거야 그러면...